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다윗은 사기를 죽이려고 내려온 사우를 살려준 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엥게디 광야의 굴 속에서였습니다 오늘 사무열상 26장에는 또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내려온 사우를 다윗이 다시 한번 살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우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이 사건은 10사람들이 사우를에게 다윗이 여기 숨은 나라고 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우를에게 알린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같은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밀고를 두 번씩이나 당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우를 엄선한 3천명의 다윗 체포대를 이끌고 10광야 10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옆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다윗도 듣고 정찰대를 보내서 자세히 상황을 알아보게 한 다음에 다윗이 직접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자원자와 함께 사울 진영에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6절 말씀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하베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지원자는 아비세였습니다 이 아비세는 나중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지금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을 넘어서 다윗의 소원 그 베들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에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추 중인 블레셋을 격파하고 돌파하고 나아가서 그 우물물을 가져온 새 용사 중에 우두머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심으로 보나 용맹으로 보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사울에게 이르겠다고 정해군인 3천명의 다윗 체포대가 있는 한복판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다윗이 말했을 때 따라 나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과 아비세가 사울 진영에 들어갔지만 사울을 해야지 않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아비세가 사울 진영에 들어가서 봤는데 깨어있는 보호초병 한 사람이 없고 3천명의 군사 모두 또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까지 모두 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세 장군이 다윗에게 자기가 저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8절 말씀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세 장군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말은 죽이자는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옳은 말씀 같습니다 잘못도 없는 다윗을 그것도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는데 그것이 얼마 전이라고 다시 3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내려온 그런 사울입니다 아비세가 볼 때 사울은 정말 인간적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느끼기에도 다윗의 그 인간적인 마음 속에도 사울은 없어졌으면 좋은 사람 죽었으면 좋을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도 아비세의 눈에 사울은 더욱더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을 따르는 600명 모두의 눈에 당연히 사울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번 10사람들이 처음으로 신고했을 때 사울 군대에 포위돼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 전부가 모두 다 몰살할 그런 위기에서 각각으로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는 600명의 군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처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지금 아비세의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사울을 죽여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원하는 결정도 아니고 나의 지지기반 세력들이 원하는 결정도 아니고 나의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저와 여러분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감정의 얽매인 결정이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 이끌린 결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이끌려서 결정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의 군장 아부네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부네를 책망하는 이유는 사울 왕은 너의 주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보호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헤쳤다면 마땅히 죽을 죄인이 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않은 너는 너 아부네를 마땅히 죽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미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기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여의 표적도 보시면 물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여의 표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가보나움까지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냉소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웃기네 우리가 자기 부모를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대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말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내게 오를 수 없다 우리 모두는 메시야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살 자기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영생의 떡을 먹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그 유명했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서 자기들 집단에만 허락된 특별한 지식 자기들만 전수받은 지식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특별한 지식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서 공부해야 고원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이 사실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 생명 얻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자기의 살이다 자기의 육체라는 말을 들은 이 청중들의 반응 한마디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다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는가 예수님의 살을 주겠다는 말씀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는가 너희들 말하는데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맛이 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해야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비세 장군의 간청을 뿌리치고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이전에도 한번 앵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서 똑같은 이유로 참모들을 말리고 사울을 죽지 않게 보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동굴 속에서 사울을 만일에 죽인다 할지라도 바깥에 있는 3천명의 정예부대에게 자기들이 다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 일행 모두가 마취 상태에 빠진 것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세 둘 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둘 다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26장 12절 말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깊은 잠이 그들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구의학 성경에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깊은 잠을 내리셨다 아담에게 깊은 잠이 내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태 하나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떨어지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취 수준의 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울 일행 모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취 상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해석하는 아비세의 시각과 다윗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아비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완벽하게 해야 할 수 있도록 연출하신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난 후에도 들키지 않고 현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보기에는 이 상황은 사울을 죽이라고 만들어주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은 자기 입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음하신다라는 말을 그의 마음속에 진실로 믿는지 완전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상황이었다고 이해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애하는지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상황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힌트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실 일을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셔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 상황이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행동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동일한 상황을 이처럼 다르게 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었을까요? 그 힌트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불 부음에 그날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름붐을 받는 자에 대한 태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그 해답이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르니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된다는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우리 모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크게 감동된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크게 감동된 자가 여호와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죽일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눈에 그를 세우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위임권의자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함께하는 우리의 눈에 그 위임권의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 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은 우리 모두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고 피차 복종하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복종할 만큼 존경스러워서일까요? 그런 남편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남편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가 목숨 바칠 만큼 사랑스러워서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있겠죠? 신혼여행 때 있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숨 바쳐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그 영에게 크게 감동된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우리 자신의 손에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을 당장에 끊어버리는 것이 옳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나를 도와주고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봐도 그 사람과 당장 끊어버리는 것이 옳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위처럼 예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보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할지 아닐지가 내 손에 달려있다면 계속 화목된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끊어버릴 것인지가 나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결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 번은 화목한 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끊어버리는 결정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므로 올바른 결정을 일평생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매여서 결정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입장에 끌려서 결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올바른 결정을 하는 저희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급되신 주님이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신 주님이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 있으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그 새 사람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두 손을 높여대시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영혼이 확정되어 주의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내 영혼이 확정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오리 믿음의 눈들어 위기가 왔어요 사올도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게 되었고 다윗도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서로 또 죽일 그런 위험한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자야 이 다윗에게 받았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잘못된 결정하기 너무 쉽습니다 위험한 결정하기 너무 쉬운 때예요 감정적으로 결정하기 너무 쉬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결정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심령을 늘 사로잡고 있을 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는 그 은혜 속에 살 것 같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른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네 예수 그리스도 명언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 될 쩌다 소멸 될 쩌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 쩌다 불집병 깽탄받을 쩌다 모든 어두운 세력은 떠나 갈 쩌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이 시간도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겪둥 충만함 없인 은청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만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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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축의 부흥 성회를 위해서 강사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양육과정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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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정기하시나 주여! 주여! 주여!